그래요.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시장의 또 움직임을 살펴봐야 됩니다. 이미 움직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구역 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이런 구역지들이 계속 재지정을 되면서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방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이것이 정의를 한번 일단 봐야겠죠.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과 또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을 왜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게겠죠.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거나 또 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이거나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걸쳐서 국장이랄지 또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것인데 그는 얼마나 지정을 하는 것이냐. 5년 이내에서 협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 또 재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체크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. 토지에 관한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의 토지에 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강장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주거지역이면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랄지 또 상업지역이면 20제곱미터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또 이것을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 요건이 규제 요건으로 갖추게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런 면적, 규정 면적 이상이다 보니까 즉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관한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즉각적인 이런 타겟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토지구역, 허가구역 자체가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곳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목동과 여의도, 압구정, 성수동이 새롭게 또 추가가 된 것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강남구와 또 서초구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이랄지 또 주변에 공공재개발, 공공재개발에 관한 후보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별개로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또 강서구나 또 용산구 이런 것들이 이런 지역들도 토지거래, 허가구역으로 현재 묶여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은 또 강남, 서초구 또 새롭게 지정된 목동, 여의도, 압구정, 성수동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이 이제 강남구 쪽의 토지거래, 허가구역 지정인데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까지 해서 압구정까지 또 새롭게 추가가 됐죠. 현재는 대치동과 삼성동, 청담동 거기도 압구정동과 옆에 있는 송파구의 잠실동까지 계속적으로 토지거래,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또 아래쪽에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뭐 개포동이랄지, 일원동이랄지, 또 내곡동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아래쪽에 토지거래,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강남구 쪽으로 한번 봤고요. 그 뒤로는 이제 서초구죠. 서초구도 상당히 토지거래, 허가구역이 많이 묶여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옆에 우면동이랄지, R&D단지에 R&CD 특구가 조성되는 지역도 토지거래,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옥동이나 원지동, 신원동, 내곡동 이곳이 다 토지거래,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변에 토지거래, 허가구역으로 대륙 상당히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가장 근접해져 있는 지역, 바로 양재동으로 볼 수 있겠죠. 양재동이 과연 이런 토지거래, 허가구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역할이랄지 사람들이 상당히 다가가기 좋은 아직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것에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은 별표 5개를 상당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용산구적, 용산구는 이제 정비창 부지 일대 정복창 부지 일대와 또 한강로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,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것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서울시 외에 경기도권이죠. 상당히 토지거래, 허가구역이 주황색으로 빚금친 부분들인데 굉장히 아트의 경지까지 이룰 수 만큼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서울시를 제외한 주변에 주변이 거의 모든 지역이 이제는 법인과 또 외국인들에 관해서 토지거래, 허가구역을 또 지정을 했고 이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굉장히 토지거래, 허가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이거 외에도 지방에 있는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수도권 위주로서의 설명을 드린 것들이었고 또 토지거래, 허가구역 자체가 이제는 어떠한 역할을, 결과를 낳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. 이런 것이 진영이 되면 매물 감소가 되면서 또 거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. 하지만 시세가 낮아지진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규제 지역에 추가가 되면서 이러한 규제 지역을 묶어놓고 묶어놓고서 재건축이랄지 재개발이랄지 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가속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고 서울시장에 바라보는 방향성들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고 이런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상당히 품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주변 지역의 대체 주택과 이런 풍선 효과가 상당히 날 수밖에 없겠죠. 토지거래, 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서의 또 수요가 몰리면서 이러한 강남 3구랄지 또 서초구나 또 송파구랄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목동과 여의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영등포구가 상당히 그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주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지가의 상승을 상당히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되겠죠. 주변 지역들의 이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러한 풍선 효과가 불러오는 또 연쇄적인 효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공급과 입주 이런 게 완료되는 시기, 공급과 그 지역의 개발이 완료가 돼서 공급이 완료되는 시기 자체가 토지거래, 허가구역의 해제 시기라는 것들까지 또 엮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토지거래, 허가구역 수도권도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묶일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주변 지역들을 한번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눈을 상당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